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MBN에 출연해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김정은 참수 작전을 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북한 수뇌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.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. 한 건물 앞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한미특수전 부대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. 주한미군이 최근 공개한 핵심 시설에 대한 습격 내부소탕 연합훈련 모습입니다.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MBN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에서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 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참수 작전 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전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.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참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참수 작전 훈련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에 대한 경고입니다.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전략자산 추가 전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. 신 장관은 어제 발사된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이 비행면에서는 성공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 또 북한이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미 전략자산 전개의 반발에 도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.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. MBC 뉴스 강윤입니다. MBC 뉴스 강유일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